서초구 사암연합회도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초구청 광장에서 진행된 봉축탑 점등법회에는 사암연합회장 대성사 주지 법안스님을 비롯해 구룡사 주지 성윤스님, 수안사 주지 진호스님, 신동욱 국회의원 당선인 등 서초구 30여 회원사찰 4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사암연합회장 법안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되새겨 나를 알고 우리 모두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광명이 넘쳐나길 추건했습니다. 서초사암연합회는 서초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